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줄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워킹데드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안드레아입니다. 배우는 로리 홀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로리다 출신의 인권변호사라고 합니다. 동생인 에이미와 함께 여행하다가 갑자기 워커스한테 좀비들이 막 나타나서 애틀란타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리그이 나타나서 도움을 줘서 동생하고 제외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킴프가 습격당해서 동생도 죽고 딴 데 가서도 모든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때일이 나타나서 억지로 사랑하게 살려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무진장 방황하는 캐릭터라고 그러고요. 스트레스 덩어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캐릭터이긴 한데 또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캐릭터들도 있죠. 상황이나 여건이 또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 16가지 식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개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런 캐릭터 좋아하실 분은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캐릭터 두 개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무기 거치대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기 거치대가 아니고 저거 뭐야 워커 머리 거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대충 통나무 박듯이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여분의 머리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워커 머리 니네 오면 다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경고성 메시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팔다리 끼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이제 자기 스스로 변화해야 되지.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짜증 부르지 마시고 얼굴이 짜증 나게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예쁘네요. 머리가 이거 좀 레고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보이는 거 머리는 여자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자 머리 보통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꽤 이쁘더라구요. 저번에 봤던 그 아이스크림 존가? 레고 무기의? 그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런 캐릭터는 귀여운데 얼굴이 좀 별로네요. 얼굴이 별로고 무기는 이런 총을 두 자루 들고 있네요. 스와터에 들어와 있는 뭐 그런 무기 같은데 자 이런 거 그냥 두 개 딱 끼워주시고 자 짠 짠 짠 짠 이렇게 들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너무 무색해. 다 혼내줄 거야. 뭐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비슷한 모습이라기부터 좀 다른 모습이고 레고를 구현하다 못 맞출 수 없겠지만요. 그런 거 참고하셨어.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지 못 행복해지지 못한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행복해질 수 없게 행복해지게 할 수 없을 텐데 여러분 스스로 그 행복을 찾으시고 행복이란 시속 7km 부지런히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 멋있게 찾으셔서 오늘 하루도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진짜 진정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진실이 자신의 행복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이제 짜증만 부리고 행복을 찾으러 가자.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주세요. 네. 네. 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